이 버전의 동시지원 채널 수는 1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개의 채널만 사용가능합니다. OSEN 장진리 기자 김의원이 윤균상의 첫인상에 대해 밝혔다. 27위 브이앱을 통해 방송된 의문의 1승 X 아크부에서는 윤균상, 정혜성, 장현성, 김의원이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김의원은 윤균상을 처음 봤을 당시에 대해 장군 같다고 생각했다. 뭔가 헌칠한 친구가 앞에다 가니 서있더라며 어깨도 넓고 키도 컸다고 말했다. 윤균상의 정혜성의 첫인상에 대해 털털귀용이라고 평가했다. 윤균상은 처음 생글생글 웃는 게 정말 귀여웠다. 그런데 첫 만남에 먼저 다가와주고 웃어줘서 너무 편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 V라이브 방송 캡처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장진리 기자